1, 2, 3, 어서 오세요. 일반 손님 왔습니다. 이분들이 중요해요. 이분들의 평가가.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저 얘기 안 좋아. 감사합니다. 저희 주문해도 되나요? 감마스 한 개랑요. 레모네이드 하나랑 스프릿 두 개요. 감마스 하나랑 레모네이드 하나랑 스프릿 두 개. 네. 박준혜. 가게가 크지 않으니까 저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피찬이가 열이겠네. 그러네. 잘해 줘야 돼. 아이들이 근데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됐네요. 애들 진지하게 써야돼. 장난 많이 안 치고. 우리 집사람은 네. 책상에서 제일 만들기 쉬운 요리가 감바스예요. 오래 걸렸구나. 참고로 5분 안에 끝나면 돼요.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리하는 감바스는 이태리 가정식. 이태리 가정식. 이태리 가정식. 이태리 가정식. 이태리 가정식. 스페인이야. 이태리 가정식. 아니 스페인 요리 전문가한테 배웠잖아. 아니 간바스를 왜 이태리로 보내. 가고 싶은 나라. 제가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태리밖에 없어. 아니 스페인 요리 전문가 뭐죠? 우리는 음료만 하는 거라고 남의 음식은 그냥 이태리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그냥 이태리 음식은 다 이태리 음식인 줄 알았어요. 여기 빵 같이 나가세요. 빵. 그럼 이리 와야지. 여기로 와야지. 원장님 들어야지. 좋다 뺏어야 돼요. 좋다 뺏어야 돼요. 어우 기절. 근데 괜찮으네. 훌륭한데요? 원기준 씨가 요리를 잘합니다. 치자 나왔어. 애들한테 쫓구나 이거. 아이순 진짜 나왔어. 어우 우네. 진짜 아이순. 아이순. 제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꼭 그린 거 같아 그린 거. 아 저 또 먹으니까. 맛 평가를 또 궁금하게. 당근 아니야 당근 아니야. 칠리소스. 저희가 토마토 그게 있었는데 그걸 안 넣은 거예요. 칠리소스. 국치즈만 끓이신 거예요? 아 그런 것 좀 나면 안 되는가 봐. 여기 있어라. 어? 150. 맞아. 간바스를 찍어서. 환장님 간바스 어떠세요? 고생해요. 이게 뭐지 앞에 떠 있는 거. 이태리 파슬리. 파슬리? 이태리 파슬리. 그냥 미국 파슬리 아니고요. 이태리 파슬리. 약간 특이하면서 뭔가 옛날에 먹을 때. 이태리 파슬리를 다 제가 다진 겁니다. 이태리 파슬리. 이태리 파슬리. 반가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증샷도 찍고. 아 근데 예쁘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반응이 좋은데요? 반응이 좋은데요? 내가 올린 거 봐봐. 오 SNS 빠지. 정해서 올랐어? TV의 캐는 우리가 나와요. 아 맞아 나오고 있어요. 아니요. 형 바게트빵. 바게트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알아서. 바게트빵을. 이거 아직 안 만들었어. 야 너 바게트빵 좀 니가 쓸어봐. 경목이 안 될까. 아니 경목 씨는 그냥. 창렬이 대신 경목이라 해서 예. 기본으로 손부터 씻고 잘하네요. 따로 몇 개씩이예요? 3개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집게 간봐서 나왔던 집게 어딨어 으 으 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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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비켜 지우야 위험해 아 경록씨가 지금 먹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이제 조방에서 오는 거예요 아하 종국아 먹으면서 일해 아 아 이거 안 매워요? 먹을래요? 안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매워? 매워? 맵죠 애기들한테는 그럼 빵 먹어 오빠 아이한테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응? 으 동록이도 애기 있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쟤는 완전 그 그렇군 동록이 애기나면 아빠분새 친화하는 건가요? 하하하하 저희가 예의 주셔야겠습니다 예 매워 안 매워? 미찬이 안 매워? 되게 자상하다 좀 매워? 미찬이도 먹을래? 다른 날이에요 언니 김경록씨가 제일 바쁘겠네요 주방 갔다가 먹고 애 보고 애 보고 피클이 있나요? 피클이 있나요? 피클이 있나요? 피클이 어디 있는 것 같던데? 어? 어디 가세요 맞아요 피클 셀프 네 스펙 했 스펙 스펙 이거 셀프 식당이야 스펙 아빠 셀프 식당 intervention 스펙 lutte-팔러 przez ти-t 박철 씨 뭐 하는 거야 근데 저기서? 아니 그냥 있는 것 같아 뭘 계속 하긴 해요 아니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는 게 아니었어 왜 우리 동네 와서 이걸 해가지고 왜 여기 와서 갑자기 피클을 달고 있어? 이러려고 오라고 했어 경록이? 뭐 어느 정도 그림을 예상했죠? 경록이가 와서 좀 도와주겠다는 거 세리포 피클 아니 근데 경록이가 참 고맙네 여기에도 간바스 맛 어때? 맛있어요 예술이지? 약간 이태리 가정식 또 이태리 가정식? 이태리가 왜 이렇게 많이 좋아? 밥하고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국물 싸가면 돼 주환이 형아 아빠가 와야 라면하고 라면하고 약간 뭐지? 그 밑에? 이 얘기를 또 원장님이 하는 거예요? 주환이 형아잖아 아 안녕하세요 아 형님 오셨어요? 드디어 왔어요 아 형님 죄송해요 아 형님 죄송해요 아 형님 녹아라 아 형님 아 형 아 형 아 형 홍합하고 라면이 어 나갔으면 한 백만원 팔렸어요 지금 아 진짜로? 네 야 홍합탕 끓여야 돼 지금 빨리 빨리 끓이자 끓이자 형님 아 우리 고추 안 써놨어 아니 아니 그거는 나갈 때 나갈 때랑 야 그래도 좀 맛을 봐야죠 홍합탕 겨울에는 또 이제 뜨끈한 국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와 주환이 형 아빠 홍합탕 끓여놨어? 형님 이거 한 2시간 걸리고 놨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원래 이렇게 끓여놨어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하네 허 홍합탕을 계속 기회가 안 돼 진짜 고독한 뮤직가 같다 손님 지루할까 봐 또 가도 이렇게 와 아 이런 거 확실해 네 고 띵가띵띵띵 타이 예뻐요? 응 이거 예뻐요? 타미야 이름이 타미? 타미가 아니라 다미 아니 아니 솔, 담, 향 그리고 단, 향, 솔 단, 향, 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누구야? 누구지? 자리에 앉는 지우야 지우 외삼촌 미국에서 왔어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저 친구 때문에 저희 집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멋쟁이 지내네 여기 앉으면 될까? 여기 앉으면 될까? 정신이 없어 난리야 난리 홍합탕 하나 홍합탕? 오케이 지금 홍합탕하고 스프리츠요 홍합탕하고 스프리츠는 좀 안 어울리는데 아이 괜찮아 손님이 원하는 대로 여기 메뉴가 어울리는데 별로 없어 아니 담바사하고 온기준 씨가 이름이 많으셨네요 좀 헬스케진 것 같아요 이거 없잖아 이거 먹으려고 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왔어요 진짜로? LA에서 왔어 LA에서 어우 맛이 어떠세요? 아니 맛있네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저희 셰프님? 셰프님 맛이 있으시다고 생각보다 맛이 있으시다고 아니 우리 나 일어날게 막 없어졌잖아 이제 내가 나가면 한 바퀴야 우리 로테이션 열 바퀴가 목적이었어 피자가 3만원 피자가 3만원 12,000원이에요 피자가 12,000원이야 되게 여유있게 주셨어 어떻게 감사합니다 어우 좋은데 잘 먹었습니다 네네 가세요 그래요 그래요 예 아우 너무 예쁜 부부다 갈게요 자 계산하신다고 자 계산하신다고 네네 자 하나 둘 셋 네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곳을 쓸게요 잘 왔습니다 근데 자리가 비었는데 손님들이 안 오네 아이구야 아니 나 사람들이 너무 안 오는데 장결이 형 어? 형 우리 전단지 돌릴까요? 우리 전단지 돌릴까요? 전단지? 손님이 너무 안 오는데 전단지를 내가 뽑아오긴 했어요 아 그래그러네요 네 직접 나가야지 괜찮다 내가 지금 오면서 갔거든? 우리 한 30분이라도 갔다 오자 어 가서 손님들 좀 모셔 갖고 와 더 한가게 나도 가야지 아 형님이요? 42,000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드셨죠? 네 아하 그렇게 다 많이 주시네 잔돈 받으려고 했는데 약간 차단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원장님 통합 어 한 10분에 한 번씩만 봐줘요 통합 통합탕은 드 형님 통합은 제가 드시고 큰일은 못 드시고 가세요 아 그거 아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가세요 형님 안녕 아가들 안녕 얘가 또 이런 거래 세상에 세상에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전에 보내고 아 잘했어 감사합니다 크리스 가습 4 으 네 사랑 맞습니다 원 네 비옥 3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